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 폐쇄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고영욱은 23일 자신이 엑스샤이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 정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라며 법에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과 방문하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 메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 전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넘치는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께 고맙고 그 마음 잊지 않겠다라고 인사를 남겼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고영욱을 개설하고 일상 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는 당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본다라고 닿기 본다고 전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고영욱의 유튜브 활동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고영욱은 댓글창을 막은 채 총 9개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특히 고영욱은 반려견 영상과 함께 그다지 웃을 일 없는 일상에 내 덕분에 늘 웃는다. 오류의 심답기 차아 아무도 없을 때 개들이 내 곁에 있어줬다. 사회적 보아라고 해도 무방한 주인과 놀아주는 속깊은 몰티즈 등 글을 남기며 자기 연민을 드러냈다. 이에 지난 20일 고영욱의 유튜브 활동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해당 청원은 100명의 국민이 찬성해 공개 청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면서 필요성을 잃게 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닿기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함께 선고받으면서 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지만 계정이 이틀 만에 폐쇄됐다. 인스타그램 측에 따르면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정은 즉시 비활성화된다. 유튜브는 성범죄자의 채널 개설에 대해 제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채널이 폐쇄되거나 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 이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고영욱의 채널을 신고하면서 폐쇄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